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도 프리티 샘과 함께 Nobody wanted to play 라는 타이틀 속으로 고고고 윌프 워스 크라스 오 무슨 일 있나요? 우리 윌프가 왜 화가 나있지? Nobody wanted to play 아하 우리 윌프가 지금 사춘기인가 혼자 놀고 싶어 하네요 He went to the park. 자전거 타고 지금 공원에 가고 있어요 윌프 플레이드 온 더 록 핫 우리 윌프는 혼자서도 재미있게 잘 노네요. 상상까지 하면서요 I am a space man. He said 와 재미있게 노네요. 흥미롭게 노네요 He fled 온 더 시에서 오 시소는 그래도 두 명이 타야 제 맛인데 이렇게 타는 건 삐 위험합니다 I am a joggler. He said 오 이번에는 아주 사람들이 자신을 구경하고 있다고 상상을 하나 봐요 오 상상력이 풍부한데요 He played on the horse He played on the horse 이제는 발을 탔어요 이리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플라피가 지금 쟤는 뭐 어쩌저러냐 그런 눈빛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I am a cowboy. He said 우리 윌프가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인데요 He played on his bicycle. I am a stuntman. He said 오 멋지다 차 위를 오드바이를 타고 날아가는 상상을 하고 있네요 He climbed up the ladder. 그는 지금 사다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I am a fireman. He said 오 자기 지금 소방관이 되어서 사람을 구하고 있는 상상을 하고 있어요 오 자 그대는 상상력의 대가라고 불러주겠어 위엘프 파파파파파 He climbed on the wall. I am a spider man. He said 오 이번엔 스파이더맨으로 변신했군요 우리 플라피가 아니 쟤가 좀 어디 아프나 그런 눈빛을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오 아이코 플라피가 조용히 이러고 누워있는데 우리 저기 윌프가 지금 아이스크림을 사고 가다가 플라피가 누워있는 걸 보지 못하고 지금 넘어졌습니다 아 우리 윌프 아 상상이 너무 풍부한 아이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상상력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세요 너무너무 더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빨간머리 앤이라는 세계명작을 읽었는데요 아 그 빨간머리 앤도 얼마나 상상력이 풍부하던지 정말 그 얘네 상상력은 바다에 풍동 빠져서 너무 즐겁게 헤엄을 치고 있었답니다 자 그럼 음 예쁜 프리티 선생님은요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설날에도 빠짐없이 음 리딩 트리를 올리겠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 하루 잘 쉬고요 내일 만나요 See you tomorrow 사랑해요 I love you